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의원, 논평을 아주 날카롭게 잘하는 분이죠. 이재명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이번에 SDI 여론조사 결과, 윤영선 후보한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주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을 지금 완전히 비상단태, 초상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SDI가 발표한 걸 보면요. 이재명이는 불과 45.8밖에 되지 않고 사실상 정치 신인이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볼 때는. 물론 현지에서는 20대에 21대 두 번 다 출마한 바 있어요. 그런데 워낙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강한데기 때문에 두 번 다 송영길한테 떨어졌어요. 그런데 49.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영선 의원 20대 득표율하고요. 21대 득표율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재명의 지지를 보면 지난 대선 때보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이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이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지금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개양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냉정하게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라는 점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윤영선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승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는 저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혁 의원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이가 호남권만 석권할지 호남권 플러스 수도권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당선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한 군데 당선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누군가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인 윤호중하고 박지연. 아니, 박지연이야 뭐 20대. 그야말로 20대 표를 받으려고 일부러 갔다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책임. 박지연한테 정치적 책임지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윤호중과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자, 책임지라고 하면 성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럼 포스트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또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관해서요. 여러분들께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혁 의원이 말이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제목이 이재명 계약 낙선하면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핵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추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유영선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가 역전당했다 이거예요. 이 추세면 낙선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선거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후보가 다니면 다닐수록 아, 이거 값질하는데 여전히 목에 힘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실망표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표 떨어진 소리가 우수수 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현재 최근에 이재명의 기이한 행동들, 여러분들 저도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재명 선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IC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욕했다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너 욕하면 이건 욕하는 것은 범죄 행위야. 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재명이 입에서 욕하는 사람한테 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내가 다 체증하고 있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역시 비상식. 역시 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의 주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대선하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역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 대표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전혁 의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방탄 출마, 구출수 안 걸려고 개항해 출마했다? 이거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특히 개항을의 경우에는 호남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를 듣는 때마다 호남 유권자들마저도 더 기분 나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떨어진다. 이게 전혁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혁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개항이 뒤집혔다. 그것도 선거 열을 딱 남기고 이재명 매우 아주 위험하다. 제 생각에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요. 첫 여론조사에서 10% 앞선 것도 사실 충격이었는데 저 달 전에 그 대선 후보 이재명이가 그것도 겨우 투자할 전. 그런데 이번에는 뒤집어졌다. 윤영선 후보에게 3.7%나 역전당했는데 이 추세면 낙선이다. 선거라는 것은 추세고 즉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분명히 개항에선 윤영선은 오름세 이재명은 내림세인데 그러면 이재명 떨어진다. 그리고 전 한 닷새 전부터 현장에 있는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싸늘하다. 아주 냉골이다. 이재명이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전라도 분들이 개항 전라도표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더 기분 나쁘다고 한다. 개항 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성남시장 했음 군당으로 가야지. 그래서 대선 때보다 이재명이 더 미친듯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말이죠. 사람을 그러고 만나잖아요. 많이. 그러면 펴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뚝뚝뚝뚝뚝뚝 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을이 아니라 갑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후보가 철저히 을이 되는 과정인데 이재명 선거티때문에 차가 막힌 개항 구민이 IC라고 했다고 끝까지 쫓아갔다. 이 논란. 최근에 논란이 됐잖아요. 이거를 다시 전혁 의원이 불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욕하면 범죄요. 다 채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욕을 하지 않나. 그리고 욕하는 건 나쁘지만 솔직히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그냥 구두 신고 저벅저벅 식당 주인들이 특히 싫어한다더라. 오지 마세요. 나 싫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식당에서 문전 박대를 당한다고 하더라. 이런 주장글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항의 이재명 오만불송 선거운동이 쫙 퍼졌다더라.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낙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선과 지역구 국회의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인데 이재명이 방탄출마 구치소 안가려고 뜬금없이 개항해 출마한다. 유권자분들이 한마디로 기분 더럽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이번에 한 표의 뜨거운 맛을 보고 대장동 설계자로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결정을 개항 구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진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개항구민 여러분들 표를 좀 제대로 행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가 바로 전효욱 전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까 이재명의 선거 전략 그리고 윤영선의 선거 전략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보궐선거에서 대선 주작급 거물이 새 도전이다. 거물임을 본인 입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 토박이 새 도전이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데 대선 주작급 거물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같죠. 자기 지역과의 적합성 연계성 고리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내가 대선 주작급 거물이야. 그러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가 대선 주작급이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 자기 지역으로 보궐선거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니까. 거기서 나왔어야죠. 분당갑에서. 그러면 이 말이 맞아. 그런데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분당갑제의 경우는요. 전에 민인당 의원했던 김병관 후보하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더블 차이 이상이 나고 있어요. 30대 60. 그러니까 이 거물 대선 주작급 거물이라는 것이 도망 나와가지고 피난처로 돼서 계양을 해서는 먹힐 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격이 맞지 않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인천 토박의 대도전은 내가 지역구 의원. 내가 두 번씩이나 나온 사람이야. 나를 찍어주셔야 돼. 그래야 지역이 발전돼. 이러한 프레임이 오히려 지역구민들에게 더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 측에서는 계양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현수막도 분명히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차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무연고 출마잖아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무연고에 따른 반감이 별로 없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윤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거 전략. 계양구민대피 계양구민. 이 프레임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20대, 21대 두 번 출마했기 때문에 계양을에서는 인지도가 그래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보면 20대에서는 31%, 이번에 21대에서는 38%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지금 윤영선 후보가 계양구민이냐 비계양구민이냐 여기에 이 프레임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도에 가까운 진보층에서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에는 선거사무소 근처에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 후보 낙선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선 후보 측에서는요. 계양을 입은 선거가 말이죠. 과거에 2010년도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이겼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계속 지원 유세를 펼 예정으로 있는데 이주석 대표도 지난 16일 날 운동을 했고요. 이제는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도 현장 지원 유세에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원 유세를.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피난처가 아니고 심판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상 국면에 다 들어가고 있고 이재명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요. 이거 명의 다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러한 선거운동에 지금 고립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굉장한 위기감이 민주당에 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계양을에 출마해가지고 인천시장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정복 47%, 박남춘 41.1%, 5.9%나 국민의힘 후 유정복 후보가 지금 앞서는 역전당하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궐선거 이번 의미가 뭐냐? 안정론. 그러니까 현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 이게 50.7이고요. 아니야 그래도 견제해야 돼. 이게 43.8. 이게 STI의 여론조사 결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니까 긴장감, 초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이재명이가 출발할 적에는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5월 8일 날 보궐선거 출마 선언문에서 인천부터 승리해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불과 열흘도 채 안 돼가지고 지난 5월 17일 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이렇게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왜 이렇게 내려갔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첫째는 이재명 본인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굉장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인천시장 선거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 거 5월 13일, 4일 날 이틀간 여기서 유정복 45.8에 박남춘 32.9에요. 13%가 차이나 이거 이변이 없는 한 뒤집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양을 선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개양을 선거가요?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이가 52.1을 받고 윤 대통령이 43.6을 받았어요. 9.6이나 앞섰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인지도가 낮은 윤영선 후보한테도 밀리는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보면 지금 윤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 31.2 대 38.7로요. 이런 것도 말하자면 인천 개양을 선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양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불과 두 달 전에는 52.2.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책임론을 또 차단해야 돼요. 책임론. 그래서 지금 약속이 과반을 약속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호남 세 번하고 수도권 한 곳. 이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투임 효과 뭐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승, 신승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유정복 후보, 그다음에 박남춘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오차방이 밖에서. 그리고 경기도지사선거에서도 비록 박빙이지만 초전에 김은혜 후보가 좀 낫다가 지금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세 국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참패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인천시장선거 어렵죠? 개항선거 어렵죠? 그다음에는 책임론도 또 떠오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회의론, 실패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것만 이겨도 승리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본인 책임론을 면하기 위해서 벌써 상탄막을 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해서 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렇게 지금 여론이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아니면 지방선거 과반 승리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요. 이재명 혼자만의 잘못은 물론 아니죠. 검수한 박 밀어붙인 거. 그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한 이유는 얼마나 잘합니까? 바로 오늘 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식 컨벤션 플러스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효과가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지으면 윤호종 날아가죠? 이재명 날아가죠? 그럼 누구밖에 없느냐? 회임 때까지 40%대의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문재인 체제를 갈 수 있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문재인계가 또 말하자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계와 그리고 비문계 간의 갈등. 그래서 이제는 민당이라고 하는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길로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